1. 천명의 인연 천명의 인연 천번의 인연으로도 부족함이 있었던가 태고 이래로 억겁의 인연을 통해 하늘의 명을 받아 그대와 내가 인연하였던가 환백을 불사르고 육골이 다하도록 염원을 담아 이념의 인연으로 만난 것인가 어떤 사명이기에 어떤 운명이기에 어떤 인연이기에 소가죽보다 질긴 인연이 되었는가 아, 거여갈 수 없는 천명의 인연이라면 너와 나의 인연을 넘어 우리를 만드는 인연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리 영원 불멸의 비물질 영혼으로 온전한 깨우침으로 하늘이 주시는 복과 땅이 주시는 법과 사람이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품어안고 저 넓은 세상 저 많은 백성들을 위해 혼뿔 사루며 다 함께 도원 진리로 이타공복 이루는 날 티없는 창공을 가르며 나르는 백학처럼 한량없는 꿈으로 미소지으며 날갯짓으로 춤을 추리라 사운차 tym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